꼴콩제, 곱장은 꼴콩제 하는데 얘네들도 기포 때문에 얼마나 짜증나는지 기포 잡으려면 두 가지 바꿨는데 저거 뭐지? 팔 포기 쓰시다가 그냥 냉장고에다 넣었다는 거예요 냉장고는 무슨 효과예요? 그 늦게 붓거든요? 아, 차가우니까 네, 온돌 영양 받으니까 그렇죠, 그게 하면서 열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수통탈 포기랑 저거 냉동실? 냉동실은 아니고 그냥 냉장고 안에 넣어서 두 가지 해봤는데 수통탈 포기 쓸모 없고요 냉장고에 넣기지 않아요 그래요? 대신에 12시간 만약에 6시간 붓는 실리콘이 냉장고 들어가면 12시간 정도 가는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근데 놀 공간이 없어 집에서 쓰는 냉장고인데 미니 냉장고 냉장고까지 사야 되는 거예요? 자꾸 넣는데? 탈포기도 없어요 아니면 탈포기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진짜 공색해보긴 했는데 그냥 알리에서 싸게 사서 탈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어차피 본격 구간이 아니니까 아 근데 실리콘 얘기가 성원이가 한 번만 매직을 쓸 걸 그랬나 아 모르겠다 복제 재밌어요 아니요 안 재밌어요 아니 말이 0.1%가 됐고 아니 생각해보니까 열받아가지고 아니 나만 당할 수 없으면 재밌는 거고요 아니 재밌어요 네? 네? 자꾸 말이 1개 바뀌는데 자 그럼 본인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억사로울 거 아니면 안 하는 게 나아요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뭐